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3마디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은 12마디까지 했었죠. 13마디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한번 쳐본다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13마디부터 오른손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첫음은 앞에 let it go 하고 붙임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표 입고 고도 솔 또 붙임줄 심표 입고 파 렐렐레 레 미 파 자 오른손은 노래 생각하면서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요. 왼손은 파 고 도 찌입니다. 처음에는 파 두번째 도 파 도 파 도 파 도 그 다음에 솔 도 솔 도 솔 도 솔 도 솔 도 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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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파 시 파 시 자 이 두마디 패턴이 두 마디 패턴만 기억해 놓으시면 왼손은 18마디까지 갔습니다. 똑같은게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세번 나오니까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왼손 오른손 테크닉은 쉬운데 같이 두 손으로 치는게 어렵습니다. 박자가 붙임줄과 심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처음에 천천히 쳐봅니다. 자 오른손 레 딛고 왼손 파 도 파 도 심표 솔 도 침줄 솔 도 솔 도 심표 파 렐미 렐레 레 레 미 파 침줄 자 다시요 천천히 레디 고 파 도 파 도 심표 도 도 솔 솔 도 솔 도 심표 파 아이고 잘못했네. 다시요. 레디 고 파 도 파 도 심표 도 도 도 솔 솔 도 솔 도 심표 파 렐레 레 레 레 레 미 파 침줄 자 천천히 연습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그게 숙달되면 좀 빨리 칩니다. 진도 빨리 나가려고 마시고 두 마디를 완벽하게 될 때까지 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금방 돼요. 그 다음 14마디 마지막 또 레디 고 레 미 파 심표 부침줄 나오고요. 심표 도 랄 라 솔 그 다음에 심표 1번으로 파 파 솔 랄 라 시 라 솔 파 솔 파 부침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8분음표로 계산하세요. 파 솔 랄 라 시 라 솔 파 솔 파 거기 다시 한번요. 14마디 마지막 레디 고 레 미 파 부침줄 도 랄 라 솔 심표 파 솔 랄 라 시 라 솔 파 솔 파 자 왼손은요. 반복이라고 했죠. 같은 패턴이 반복입니다. 같이 한번 쳐 봅니다. 마지막 레디 고 14마디 마지막 심표부터 하겠습니다. 왼손 왼손부터 들어간 다음에 레 미 파 부침줄 그 다음에 심표 심표 나오고 하나 둘 셋 심표 다시요. 처음에 심표 왼손부터 치고 그 다음에 레 미 파 왼손 부침줄이니까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심표 한번 치고 도 랄 라 솔 둘 셋 심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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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신 분들 한 마디씩 15마디 하고 그 다음에 16마디 하고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시고 잘되면 이어서 연습하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거기. 심표부터 친 다음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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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붙임줄이죠. 왼손부터 왼손만. 다 하 하 또 심표와 나왔죠. 10표 친 다음에 같이 하 적 1, 2, 3, 4. 10편 나왔죠? 1, 2, 3, 4. 여기까지 붙임줄 나왔죠? 왼손만. 또 붙임줄 한번. 잘 되시면 익숙하게 되면 좀 빨리 칩니다. 13마리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16마리까지 연결해서 칩니다. 5, 5, 5, 5, 5, 6, 5, 6, 6, 7, 6, 7, 7, 8, 9, 9, 9, 9, 10편. 5, 6, 7, 9, 10편. 5, 6, 7, 10편. 다음 시간에 17마리부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